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%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희망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. 금리는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혜택까지 환산하면 최고 10.49%까지 올라갑니다.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다르게 하는 5부제 방식이 운영돼 오늘은 1991년, 1996년, 2001년생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